미래창조과학부는 공주대와 금호공대, 단국대 등 6개 대학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추가 지정으로 현재 통합관리기관은 서울대와 한양대 등 기존 50개 기관을 포함해 총 56개 기관으로 늘어났습니다.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를 과제별이 아닌 연구책임자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로 학생연구원의 안정적 인건비 확보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됐습니다.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되더라도 학생인건비의 정산이나 반납이 면제돼 학생연구원이 연구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.